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황교안 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177석의 더불어민주당 아예 역사책을 새로 쓸 심산인가 보다. 지난주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비망록이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자 기다렸다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를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제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맞장구를 쳤고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다하다 오늘 서른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30년도 더 지난 칼 858기 폭탄 테러 사건을 재조사하자고 나섰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협의해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여 조사가 새로 돼야 한다고 말하고 과거 정부의 영향력을 운운했습니다. 조만간 임진왜란도 조사하자고 나설 판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근거로 든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1심 재판 때부터 재판부에 제출되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987년도에 일어났던 칼 858기 폭탄 테러 사건도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에서 폭탄 테러라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 에 대한 기대로 들뜬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숨겨둔 증거 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의혹과 음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77석이 되었다고 벌써부터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예 역사책을 새로 쓰고 싶은 모양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으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행태가 안쓰럽습니다. 두 번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관련 입니다. 이제 윤미향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17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질곡의 삶도 모자라 이런 회견을 해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바보같이 당했다고 생각해 펑펑 울었다며 고령의 나이에도 울분을 토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혹이 확대되자 급작스레 할머니를 찾아갔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안아준 것을 용서했다고 포장되었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윤미향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은 또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여전히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할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라며 호도할 것입니까?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정치의 영역도 아닙니다. 역사의 아픔을 명확히 인식하고 할머니들의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들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첫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문제는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할머니의 말씀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윤 당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누명 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며 모든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앞에 할머니들 앞에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윤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2020년 5월 25일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규환입니다. 감사합니다.